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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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 cm 정도 You buy 25 mts 40-50 mts? 네, 40-50 mts 그런 땐? 이건 낡지 맛 is? 네, 낡지 맛 낡지 맛 나는 샀다 어? 네가 먹지 못할까? 아니 아니, 50mm 자, 네가 먹지 못할까? 나는Link 내보라 멍게가 네, 네.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르바이트하러 가고 싶어요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우리의 하이덴스티티가 이곳에 80%의 빌딩을 가진 이곳은 하이덴스티티? 이곳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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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%의 빌딩을 가진 이곳에 이곳에 빌딩을 가진 이곳에 빌딩을 가진 그곳은 죽고요 그럼 이곳은 이곳으로집에 빌딩이 앞으로的 rig 상황에 심stilling 이곳이 이곳은 이하마가 있는 점이고 이거 좀 however 저희가 내 정신에 있는 사이 이 사이? 여기 25m 이 사이의 정신에 있는 사이 이 사이의 구성은 이 사이의 정신에 있는 사이 이 사이의 정신에 있는 사이 그리고 이곳은 2 미터가 떨어지게 나와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곳이 있겠습니까? 네 그가 낮은 곳이 있었습니다 네 1,2,3 이곳은 1,2,3 뭐 해? 이거 왜 이렇게 가야죠? 왜 이렇게 가야죠? 아! 우리 지금 여기가 shrub land입니다 네 여기가 주식의 수십 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25%가 좋습니다 사장님은 어디에 있어? 어디에 있어? 다시 laps을ย요 마이크 쥬쥬쥬 한 번 더 행복해요 괜찮아요?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의 ODK가 우리의 인트로 우리의 스마트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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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왜요? 나는 왜요? 나는 왜요? 내 핸드폰에 내 핸드폰으로 내 핸드폰으로 하나, 둘, 셋 왜요? 이 핸드폰은? 내 핸드폰으로 내 핸드폰으로 그리고 다른 곳에서 그럼 우리의 ODK 뭐요? 네 너의 핸드폰으로 너의 핸드폰으로 너의 핸드폰으로 너의 핸드폰으로 그리고 너의 핸드폰으로 여기요 여기요 데이터 GPS 아 지금 지금 네 지금 우리 우리 지금 그래서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양의 양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떤 양의 양의 양은? 방금, 이 양의 양은? 양의 양은? 양의 양의 양은? 양의 양은? 이 양은? 이 양은? 양의 양은? 양의 양은? 네, 네. 그리고 GPS 이름? 네. GPS 댄스는 어떻게 하는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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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oose anger와 아이라회, 네. 네.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여러분,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? 이것은 하이덴스티입니다. 클릭하고, 스와프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, comments? 어떤 comments? comments? 네? 네? 어떤 comments? 어떤 comments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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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은 신경에 찍어봐요 이제 사진을 찍어 볼게요 하하 그리고 이 사진은? 사진을 찍어 봤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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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네 네, 네 네 네, 네 뭐? 네 감사합니다 이 land use measurement 네 아니 내 입장에 내 입장에 내 입장에 내 입장에 네 네 아니 인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